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가 강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오늘도 6가지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보안 관련 종목들입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랜섬웨어 공격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카세아라는 소프트웨어 툴 제공업체가 러시아로부터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파이어아이라는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가 카세아의 랜섬웨어 복구를 위해서 협조를 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2% 넘게 상승하면서 2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월가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보스턴 비어인데요. 사무엘 아담스라는 맥주로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측에서는 보스턴 비어의 목표 주가를 지금 주가보다도 60% 높은 1490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하드셀처라는 새로운 종류의 술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술과 탄산수가 섞인 새로운 맛의 술이라고 하는데 특히 최근 보스턴 비어에서 내놓은 트롤리 하드셀처라는 새로운 술이 실적을 이끌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크레딧 스위스, 보스턴 비어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현재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는 3% 넘게 급등했고요. 95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하락한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디디추싱인데요. 계속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디디추싱은 지난주 상장 이후로 오늘을 기점으로 현재 15% 넘게 급락한 상황입니다. 간밤 시장에서도 5%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중국 조사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뉴욕 증시 상장된 다른 중국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니오는 8% 넘게 급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간밤 외신 측에서는 니오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을 열어 내놓았습니다. CNBC 한 기사에서는 디디추싱과 니오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언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디디추싱은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니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치열한 시장에 있을 뿐더러 유럽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디디추싱과 같은 조사를 받을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입니다. 최근 오펙 이슈로 유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에너지주들이 일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대본에너지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간밤 시장에서는 다이아몬드 백 에너지가 3% 넘는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실적이 좋았고 6개월간 55%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하락폭도 컸습니다. 3% 넘게 하락하면서 8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풀인데요. 투자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냉장고와 가전용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가전 쪽에서는 LG전자와도 글로벌 경쟁자로도 유명한 기업인데요. 미국의 뉴욕 증시 내에서는 안정적인 배당주로 유명한 기업인데,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측에서 모두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주택시장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2% 넘게 급등하면서 222달러 선에서 간밤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와 함께 2% 넘게 급등한